조선 성곽의 꽃 수원화성 총길이 5.7km, 웅장한 사대문과 아름다운 화성행궁 요새와 같은 방어시설과 탄탄한 성곽은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근대 성곽 건축물의 백미입니다. 수원화성은 1794년부터 축조를 시작하여 1796년 2년 8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20만 덩이의 석재, 53만 장의 기와 69만 장의 벽돌, 2만 6천 주의 목재와 거중기가 사용되었고 1845명의 장인이 수원화성축조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대부분이 파손 손실되었으나 화성성역의교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보수 복원하여 220년 전 성의 골격이 거의 원형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